후보님께서는 면접자로서 면접관에 대한 불만사항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면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속만 민주당, 문의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체성, 역사성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게 쉽습니까? 5년 만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재보궐선거 한 번 졌다고 해서 성찰하고 더 잘해보자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그런 역사나 정체성을 걱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후보님, 국민 면접의 취지는 당의 비판적인 의견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청취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 질문을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고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본 형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만이 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이라는 후보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 전체 글의 맥락을 보시면 민주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민생경제, 그리고 평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걸 국민의힘당에 요구할 겁니까? 아니면 군소정당에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촛불 명령을 받들고 촛불에 약속드리고 태어난 정당입니다. 그렇게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에 다시 돌아가자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이런 각오를 말씀드린 거죠.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후보님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친일청산이라고 국민통합 져야 한다 이렇게는 민주당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통합은 정공법, 정의, 공정, 법치에 입각해서 통합을 해야 진정한 통합인 거지 아니면 우리가 이러려고 나라 세웠나 민주주의에 열정을 바쳤나 피 흘렸나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더 커지겠죠. 저는 진정한 진짜 통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후보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국민들은 전부 친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제가 단정한 적은 없고요. 우리나라의 역사성, 정체성 이런 걸 더 우리가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